1cm 차이가 크죠? 나도 맨날 깔치 않게 다가오니 깔고 나왔더니 엄청 지사님이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요 어휴 여기를 날려버리면서 네, 그거버리라 조금만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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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둘이서 뭐하는 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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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5천씩 받아가는 2억씩 받아가는 거 여기 두려워진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까? 위에 파트 그리자 그래 이게 문제나가는지요? 어떻게? 아니 문제나가 문제나 왼쪽으로 차로 풀어주는